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 분쟁 중재와 집중호우 피해 산단 지원에 나섭니다.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예식을 놓고 예비 부부와 업체 간 분쟁에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접수해 다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지난 7일과 8일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첨단과 평동산단 입주기업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.